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주말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을 살펴봤더니 10년 전 제한된 내용보다 별반 강화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년 만에 지방의원의 공무국의 여행규칙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계획서는 자율에서 홈페이지 공개로 심사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 임명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또 계획서 제출도 출국 15일에서 30일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목적과 다를 경우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상당수 지방의회가 이미 사전 계획서를 공개하고 있고 회기 중에는 여행을 하지 않고 있어 강화된 개선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으로 강제할 경우 지방군권 정신과 지방의회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권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 3년마다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짜는 데 가장 힘든 점은 외국 정부와 협조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와줄 방안은 빠졌습니다. 해외연수 노하우가 부족해 민간여행사에 맡기다 보니 일부 관광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의회의 해외연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연수 활동을 SNS에 생중계 수준으로 올리고 연수를 다녀와서는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회를 갖습니다. 지난해 말 북유럽의 복지와 독일의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 보고회는 수준이 상당했다는 평가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동독이나 서독은 어쨌든 통일교육을 우리 교육에서 책임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방의회를 폐지하라는 들끓는 여론을 밋밋한 개선안과 실종된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한수원은 본사 지원 부서 인력은 축소하는 반면 현장 정비 부서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본사 기술본부 엔지니어링처를 원전 발전본부로 이관해 정비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이집트 등 해외사업 조직을 늘리고 신재생사업 관련 팀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어선 화재로 실종된 48살 최 모 씨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고속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임근을 조사하고 있지만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12일 구룡포 앞바다에서 통발 어선 화재로 선장 등 3명은 구조됐지만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54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15분쯤 경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10여 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영천의 한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홍역이 경북으로까지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의 의료인 매개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만 8천여 명에 대해 홍역 항체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의료기관에서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된 13명 가운데 성인은 7명, 그중 의료인이 5명입니다. 홍역 환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병원인 만큼 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린 의료인이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증상이 있는 환자를 따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현재 3곳에서 15곳으로 늘렸습니다. 모든 대학병원과 구군 보건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 1, 2차 소아청소형과 병원과 대학병원 직원 전체, 그리고 119 응급대원과 보건소 직원까지 모두 1만 8천여 명의 홍역 항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역 항체가 없는 영아와 유아의 홍역 예방접종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시작하지만 6개월 영아부터 접종하도록 하고 4살에 시작하는 2차 접종도 생후 1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3명이 접촉한 환자와 가족 등 5,200여 명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산실이 될 축구종합센터 유체, 경북에서만 경주 등 6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모두 2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를 비롯해 예천, 문경, 상주, 영주, 영천 등 6곳이 신청해 전국 시 도중 가장 많은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월 중에 센터를 건립할 곳을 확정하고 현재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사용이 끝나는 2024년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73대 경주경찰서장으로 이근우 총경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근우 신임서장은 경주 출신으로 경주과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북지역 수사과장과 형사과장을 거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원전 관련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만능주의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지난해 원안위의 안전기준 강화 대책 추진과 관련된 전국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열린 원안위와 시민단체 간담회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공학적으로 타당하고 내실이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온종일 시야가 탁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낮부터는 점차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대기의 질이 최악이었습니다. 내일도 아침까지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예상적 설량은 1c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2도, 낮 기온은 7도에서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8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강한 바람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태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